울진군은 태풍이나 집중오후,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경북도, 울진군에서 보험료의 최대 92%까지 지원하며 정액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증가하므로 보다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. 보험가입 대상은 동산이 포함된 주택과 온실, 소상공인 등이며 보험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6개 민간보험사에서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홈페이지와 울진군청 안전재난과 054789-6573번이나 또는 음면사무소 및 각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. 이태직 안전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이 잦아지는 요즘,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태직 안전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이 잦아지는 않습니다. 이태직 안전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이 잦아지는 않습니다. 이태직 안전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이 잦아지는 않습니다.